네, 돌비 뉴스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야라고 잡아봤습니다. 박영선 총리 입각설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죠. 오늘도 야권에서는 갈라치기다, 이런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 전 장관이 언급되는 게 뜻밖의 소식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목도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총리 후보라는 게 뜻밖이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알려진 대로 박영선 전 장관은 친문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와 달리 처음에는 친문이 아니라 비문계로 시작을 했습니다. 친문계로 입장이 바뀐 건 2017년 대선 직전이었는데요. 당시 한번 보시면 박영선, 또 이종걸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 의원들이었는데 당을 탈당해서 안철수 캠프로 가는지 안 가는지가 당시 초미의 정치권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당시에 먼저 탈당한 건 바로 앞서 보신 이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행보가 엇갈린 거잖아요. 결국에 박영선 전 장관에 남았던 거고 민주당에.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당시 두 사람, 박영선, 이원주 두 사람의 선택의 순간의 선택으로 정치적인 역정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내면서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으로서 평가를 받았지만 반대로 이원주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와 함께 힘들게 제3당, 제3지대 야당 생활을 하다가 결국 미래통합당까지 가기도 했었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 이종걸 두 사람의 사진 위에다 저렇게 언주야, 이게 바로 정치야 이런 식의 밈이 상당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건데요. 그 후에 이원주 전 의원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직접 밝힌 게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 의원님께서 너 먼저 나가라. 네가 먼저 나가서 국민의당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나간다. 나가서 보니까 안 나와. 뒤를 돌아보니까 안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원주 당선자의 주장인 거죠, 이거는? 본인이 직접 들었다는 거고 지금 말씀을 하는 여자 의원이 박영선 전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원주 전 의원은 8년여 만에 민주당에 돌아와서 복당을 한 뒤에 당선이 됐죠. 반대로 돌아와 보니까 이번에 박영선 전 장관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반대 상황이 됐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언주야, 언니는 이제 총리를 할 수 있다, 이게 정치다라는 이런 또 밈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대로 박영선 만약에 총리가 된다고 하면 인사청문위원장으로 이원주 의원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또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2019년이었습니다.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와 청문위원으로서 만나서 날선 공방,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현주 청문위원장, 이게 맞을지, 맞으면 성지순례 같은 거 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너도나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접어봤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제1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너도나도 의장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자타공인, 친명의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도 오늘 도전시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것 같네요. 그동안은 추미애 조정식 같은 당내 최다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후보군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급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벌어지다 보니까 의장의 역할이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선거보다 국회의장 선거가 더 뜨겁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조정식 두 사람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3파전, 4파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당내 분위기를 취재를 해보니까 제가 지금 당원들, 핵심 지지층에서는 추 전 장관을 선호하는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의장선거는 당원이 아니라 의원들이 직접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 전 장관이 만약에 되면 미국의 넨시펠로시 하원 의장처럼 자기가 직접 나서서 대여투쟁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내놓고 있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이었죠. MB 정부 시절 당시에 환노위원장을 했었는데 그때 민주당의 당론과는 달리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른바 보수 계열 측에서는 추 전 장관을 띄워주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환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